안녕하세요. 팬 여러분, 저는 김유정입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택에 살아서 주택단지나 골목골목 사이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잠수대교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수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마음이 되게 허전하거나 그럴 때 노래를 틀고 잠수대교를 걸어가거나 드라이브를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한국 음식을 많이 드셔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국 음식 찾아서 먹기나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서 사진을 같이 인증샷을 찍거나 그런 게 아무래도 거리에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너네 서울 리크가 진행되니까요.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름다운 서울을 즐겨 보세요. 감사합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